1. 커피 생두의 신선도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보관 창고의 적절한 환경은 1. 생두의 햇볕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좋다. 2. 생두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습기를 보유한 곳이 좋다.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호를 유지한 곳이 좋다. 4. 생두가 곰팡이와 각종 세균의 번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사광선이 많은 곳이 좋다. 정답은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호를 유지한 곳이 좋다. 2. 다량의 커피 섭취 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어떤 무기질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미치나? 1. 셀레늄 2. 철분 3. 인 4. 마그네슘 정답은 2. 철분 3.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 우유를 데워주면 우유의 표면 장력이 높아진다. 2. 탈지유는 전유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난다.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 장력이 높다. 정답은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SCAA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두 등급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1. 컵 퀄리티 2. 결점 생두의 수 3. 생두의 크기 4. 생두의 무게 정답은 4. 생두의 무게 5. 커피 산폐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폐를 막기 위해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쇄 후 즉시 추출하는 것이 좋다. 3. 강배전된 원두는 약배전된 원두보다 서서히 산화된다. 4. 멜라노이딘이 형성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정답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필터 홀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크레마를 많이 만들기 위해 2.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7. 산폐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지방산은 어느 것인가? 1. 라우르산 2. 리놀레산 3. 스테아르산 4. 올레산 정답은 2. 리놀레산 8. 커피콩을 배전하면 당의 갈변화가 일어나 향기 성분이 생성된다. 다음 향기 중에서 배전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서 생성되는 향기는 1. 볶은 곡류 향기 2. 물엿 향기 3. 캔디 향 4. 초콜릿 향기 정답은 4. 초콜릿 향기 9. 뉴 그로운업 커피콩에 대한 설명 중에 오른 것은 1.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커피콩을 말한다 2. 잘 건조되어 생두색이 엷으며 안정적 맛을 가진다 3. 당의 수확한 생두로서 수분이 많고 짙은 녹색을 띈다 4. 낮은 지대에서 생산되며 맛과 향미가 떨어지는 원두이다 정답은 3. 당의 수확한 생두로서 수분이 많고 짙은 녹색을 띈다 10. 우유를 거품 내는데 사용하는 10판 우유의 포장 용기에 세균수 기준 1급 A 우유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3만 미만 2. 3만에서 10만 미만 3. 10만에서 25만 미만 4. 25만에서 50만 미만 정답은 1. 3만 미만 11. 다은중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2. 위를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3. 인효제의 역할을 하여 소변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 진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은 4.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 진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12.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메뉴이다 이때 데미타세잔에 제공될 수 없는 커피 메뉴는 무엇인가 1. 카페 리스트레토 2. 카페라떼 3. 카페 콤파나 4. 카페마키아토 정답은 2. 카페라떼 13. 다은중 에스프레소와 가장 비슷한 추출기구는 1. 사이폰 2. 모카포트 3. 프렌치프레스 4. 융드립 정답은 2. 모카포트 14. 크림의 우모현상이란 뜨거운 커피에 커피크림을 첨가하면 커피의 표면에 작은 형태의 털 조각이 떠다니는 것 같은 응고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우유 중의 성분은 1. 지질 2. 유청 단백질 3. 무기질 4. 유당 정답은 3. 무기질 15. 커피에 관한 내용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이다 2.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3. 아라비카종은 평균 3% 로브스타종은 약 1%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4.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4.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16. 파치먼트 커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1. 커피 과실에서 외피와 과육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2. 커피 생콩의 점질물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건조까지 마치고 탈곡기에서 마쇄하여 얻어진 생콩의 상태를 말한다 4. 발효 종료 후 수세하여 내과피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은 4. 발효 종료 후 수세하여 내과피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17. 커피와 관련하여 핸드피크는 무엇을 말하는가 1. 손을 이용하여 생두의 크기를 측정하는 작업 2. 생두에 포함된 결점두를 제거하는 작업 3. 생두의 센터 컷의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 4. 생두에서 나타나는 이상취를 제거하는 작업 정답은 2. 생두에 포함된 결점두를 제거하는 작업 18.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커피콩의 표피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은 1. 내과피 2. 외피 3. 과육 4. 은피 정답은 4. 은피 19.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서비스할 때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어느 쪽에 서서 서비스해야 하나 1. 앞쪽 2. 오른쪽 3. 왼쪽 4. 어느 쪽이든 상관없음 정답은 2. 오른쪽 20. 다은중 커피의 어원이 된 알아버는 1. 카와 2. 코셔 3. 코바 4. 차후배 정답은 1. 카와 21. 스크린샵 18에 해당하는 커피생두의 크기는 1. 5.56mm 2. 5.95mm 3. 7.14mm 4. 7.95mm 정답은 3. 7.14mm 22. 커피생콩에 함유된 트리곤엘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카페인의 약 25%의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2. 아라비카종에서는 로브스타종 및 리베리아종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3. 커피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4. 커피뿐만 아니라 어폐류 및 홍조류 등에서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3. 커피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23. 커피의 향기 성분 중에서는 커피콩이 성장하는 동안 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써 갑복근 커피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다 4. 아래 향기 중에서 효소에 의하여 생성된 향기가 아닌 것은 1. 꽃향기 2. 고소한 향기 3. 허브향기 4. 감귤향기 정답은 2. 고소한 향기 24. 커피생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고지대에서 재배될수록 신맛과 향이 뛰어나다 2. 저지대 재배 지역은 대량으로 기계적 수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4. 화산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커피나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25. 생두 배전 시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생두의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맛 등을 생성한다 2. 맛성분은 주로 가용성으로 끓는 물에서 약 18-22% 추출된다 3. 아라비카종은 유기산이 많아 신맛이 강하다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 정답은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 26. 다음 배전 중의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로브스타종은 유기산이 많아서 신맛이 강하다 2. 단맛은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강하다 3. 신맛은 카페인, 트리고넬린, 퀸익산 등의 유기산에 기인한다 4. 쓴맛은 라이트 시나몬일 때 가장 강하다 정답은 2. 단맛은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강하다 27. 커피생콩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유리당류와 다당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커피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에 속하는 주성분은 글루코스이다 3.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로브스타종에서 아라비카종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4. 커피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커피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8. 배전 과정 중 생콩의 수분 함량에 따라 배전 과정 중 배전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어하여야 할 중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배전 온도와 시간 2. 열풍 온도와 콩의 표면 온도 3. 여론의 종류와 가열 방법 4. 열의 조사 및 전열 방법 정답은 3. 여론의 종류와 가열 방법 29. 로스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2. 로스팅 전 생두의 수분 함량, 조밀도, 수확연수, 가공 방법 등을 점검한다 3. 로스팅 머신의 특징에 맞게 투입하는 생두량을 조절한다 4. 로스팅하기 전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한다 정답은 1. 로스팅을 하기 전 로스팅 머신은 강한 화력으로 빨리 예열시켜야 한다 30.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중강볶음의 커피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물의 온도가 92도씨라면 다음 예문에서 추출물 온도의 적절한 조절 원칙은 1.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2.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도 약간 낮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 중강볶음보다 강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도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4. 에스프레소 추출은 볶음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로 설정해야 된다 정답은 1. 중강볶음보다 약하게 볶아진 커피라면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약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31. 댐퍼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은피를 배출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정답은 4. 흡열과 발열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2. 다음은 커피의 쓴맛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 생두를 배전하면 새로운 고미 성분이 생성된다 2. 카페인은 커피 쓴맛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3.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4. 카페인은 커피의 쓴맛을 부여한다 정답은 3.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을 나타내지 않는다 33. 볶은 커피콩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생콩에 있던 향기와 주로 중약볶음의 커피에서 만나게 되는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강볶음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건혈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생콩에는 없던 향기는 1. 캐러멜 향 2. 꽃향기 3. 베리향기 4. 허브향기 정답은 1. 캐러멜 향 34. 볶은 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1. 탄산가스 2. 질소가스 3. 산소 4. 일산화탄소 정답은 1. 탄산가스 35. 다은중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로스팅 단계는 1. 시나몬 로스팅 2. 미디엄 로스팅 3. 이탈리안 로스팅 4. 하이 로스팅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팅 36. 에스프레소 추출 시 물량을 감지해주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1. 압력 스위치 2. 온도 센서 3. 플로우메타 4. 전자벨브 정답은 3. 플로우메타 37. 커피가루의 팽창이 원활하여 뜸들이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추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드립방법 중에 바디감이 좋아 중양감 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드립방식은 1. 메리타 2. 카리타 3. 고노 4. 융 정답은 4. 융 38. 에스프레소 필터 바스켓의 깊이와 추출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필터 바스켓의 깊이는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이 쉽고 사용하는 커피의 양에 적절한 좋은 맛을 내기도 쉽다 3.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은 쉽지만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는 어렵다 4. 필터 바스켓의 깊이가 깊으면 정확한 작업이 어려우며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도 어렵다 5. 필터 바스켓은 깊이가 깊을수록 정확한 작업은 쉽지만 사용하는 커피의 양과 비례하여 좋은 맛을 내기는 어렵다 39. 커피를 4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장시간 추출하는 방법으로써 향기를 커피에 그대로 담아둘 수 있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다른 추출법에 비해 물의 맛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출 방식은 1. 모카포트 2. 프렌치프레스 3. 이브릭 4. 워터드립 정답은 4. 워터드립 40. 에스프레소 추출 시 너무 진한 크레마가 추출되었다 다음 중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물의 온도가 95도씨보다 높은 경우 2. 펌프 압력이 기준 압력보다 낮은 경우 3.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정답은 3. 포터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41. 드립식 커피 추출에서 커피에 수분과 열을 줌으로써 커피 조직의 팽창을 유도하여 커피에 함유된 성분의 추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나? 1. 액기스 추출 2. 뜸들이기 3. 스프링 주입 4. 추출 정답은 2. 뜸들이기 42. 에스프레소 추출 시 펌프모터에서 심한 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1. 커피 투입량이 많을 때 2.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3. 온도가 낮을 때 4. 추출 시간이 길 때 정답은 2. 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43. 추출한 커피에 대한 커피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테이스트 1. 혀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단맛 신맛 미슨 맛 2. 아로마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에서 증발되는 냄새 3. 플레이버 입안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 후각과 입속에 느껴지는 맛과 향 4. 애프터 테이스트 커피가 입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감도는 맛 정답은 4. 애프터 테이스트 커피가 입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감도는 맛 44. 다음은 여러 가지 추출 방법 중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어떤 추출 방식의 단점을 말하는 것인가 성분 추출 속도가 늦고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미를 꺼낼 수 없다 콩이 불쾌한 냄새를 가질 때 그것이 커피에 섞인다 추출 시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잔미가 섞일 확률이 있다 1. 사이폰 2. 이브릭 3. 융드립 4. 워터드립 정답은 4. 워터드립 45. 커피 생콩의 무기질 성분 중 추출 과정에서 99%가 추출되어 인스턴트 커피에 이행되기 때문에 추출률의 판정에 이용되는 무기질 성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마그네슘 2. 칼슘 3. 나트륨 4. 칼륨 정답은 4. 칼륨 46. 가동 중인 기계의 필터 홀더 보관 방법 중 적당한 것은 1.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2. 기계 위에 올려놓는다 3. 컵받침대에 그냥 둔다 4. 깨끗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1. 그룹에 장착한 상태로 보관한다 47. 맛 좋은 레귤러 커피를 마시기 위한 적절한 요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한 번에 매입하는 양은 되도록 적게 한다 2. 즉시 사용하지 않는 커피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3. 커피를 뽑기 직전에 분쇄한다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4. 뽑은 커피는 약한 불에 데워 따뜻하게 유지한다 48.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이스 커피를 만들 때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어 냉각시키면 백탁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저온에서 잘 녹지 않은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가 응집 석출하기 때문이다 2. 커피의 백탁현상을 방지하고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의 복합체에 응집을 피하기 위하여 얼음에 뜨거운 커피를 넣어 냉각시킨다 3. 카페인은 6.2 섭씨 238도이며 물에 잘 녹는다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 맛을 나타낸다 정답은 4.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 맛을 나타낸다 49. 다음 중 에스프레소 평가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2.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3. 적절한 커피의 양, 전체의 3분의 1 이상의 크레마, 크레마의 색깔, 톡소는 강한 향기, 맛의 균형감 4.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강렬함 정답은 1. 적절한 커피의 양, 크레마의 두께와 지속성, 크레마의 색깔, 향기의 질과 강약, 맛의 균형감 50. 아래의 사진은 에스프레소 기계의 플로우 센서이다 이 부품의 불량이 발생되어 내부 회전체가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그루패드에 찬물이 배출되게 된다 2. 커피 기계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3. 커피 추출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4. 커피 추출 물량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커피 추출 물량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